저 강을 보면서 러닝머신 하고 여기서 참 운동할 맛이 나겠다 자 누구세요? 자 누구세요? 엄마나 누구에요? 엄마나 지금 이렇게 할 수 없어 아 반대도 있으세요? 은총이에요 왜 맨 옆에서 하고 있는데 바람을 얘기하지 말고 관리하는 은총구에요 이 기운은 또 처음 보는 기운인데 이 기운은 무슨 기운이에요? 승마 승마 한번 한번 타 볼까요? 나도 이거 처음 본다 러닝머신까지 봐봐 촛도만을 보여주면 다치니까 야 이거 계속 그래서 뭐예요? 그래서 이 기운이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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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마로 하는데 고이를 먹어요 고이 엉덩이를 땅에 닿으면 안 돼요 슬슬 슬슬 할 때 이렇게 말과 함께 리듬감을 이렇게 타고 빨라지면 자 이게 빨라지잖아요 이거 떼야 돼 서벌 오늘 좀... 여러분 길이자 먹으면 안 돼요. 훔쳐 다녀야 돼. 잊어버릴 거 같아. 여기가 이제 그냥 저희 집안 행사 같은 거가 많아요. 파티 아웃. 파티 아웃. 파리 피포. 너무 좋지 않더라. 선생님이 뭐 생신이나 아니면 기념일까. 카피에서나 하시고 생일 모신지 뭔가 많이 쓰시지. 여기가 바로 이제 북한가. 저건 뭐야. 난로네. 난로가 왜 바깥에 있어요. 여기서 군고구마 같은 거 보고 그랬어. 수영장이야. 수영장이요? 수영장이야 수영장. 어디가. 이거 이거 물 없는 거. 여기가 뭐라고 그래야 돼. 제일 경치를 보고 좋은 곳이야. 그러니까. 양쪽이다 뭐 양쪽이. 뷰가 딱 좋아요. 불당장이에요. 야 뭐 진짜. 뷰티풀 하우스에 나이스 웨덜이다. 나이스 웨덜. 웨덜이. 다들 웨덜 그러는 거야 진짜. 이게 너무 부럽다. 집에 이런 어마어마한 바베큐장에 있는 것 같다. 이거 지훈아 알지? 알지 알지. 여기 장량 해가지고. 이리야 이리야. 해픽이 끝이잖아 여행이. 야. 럭셔리한 아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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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가 그냥 뭐 그냥. 백숙 같은 거. 백숙 같은 거. 그냥 뭐 큰 사골과 타는 이렇게 해서. 네. 장작불 때워서. 장작불 때워서 이 밑에다 넣어. 어 나도 잘 먹어. 사람들 말 좀. 수육 같은 거에다가. 그래. 수육이 수육이야. 삶아 대신 우리 삶아. 아 여기가 생맥죽바네. 아 저기 있다 기계. 진짜 생맥죽이게 있네. 네. 우와 그러네. 저거 되는 거야?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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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다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. 이야. 어우 먹었어. 진짜 생맥죽아 막. 즉석에서 나와. 형만 맡아야 돼 너. 정말이에요? 이렇게 주시면. 야외 튀기는 걸 또 유독 좋아하시는 거예요. 이게 정말. 일식. 지금 하면 저희가 지금 집 안도 구경을 안 했다는 거예요. 여기만 지금 구경했는데. 아니 여기 보니까. 여기 자체에서 드라마 한 편이 나오겠는데요. 집 밖에서 만나면서. 여기서 여기서 사연이 벌어지고. 벌어지고. 세트로 들어갈까요? 야외 촬영이야. 야외 카타고요. 아. 집에 병무새는데. 염치다. 교과서에 보면 염치. 안녕하세요. 인사해 봐. 아 우리 집에 두꺼비도 있어요. 두꺼비다. 근데 지금 숨어서 어디서 기분 좋은 인사 알로하 코알로할로